쇠파타 레드카펫 쪼꼬 쫓기에는 버라이어티 추격 코미디 영화 스텔라의 주연 배우 손오준씨와 함께합니다 또렷하고 시원시원한 잘생긴 비주얼에 반해 살짝 허당미가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 따뜻한 진지함 속에 설폿 웃음이 나는 유머러스함까지 겸비한 매력부자 손오준씨 쇠파타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쪽 보고 인사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를 살짝 벗으시니까 진짜 손오준씨가 제 앞에 있네요 아 우리는 정말 처음 봐요 네 맞아요 좀 더 일찍 봤을 법도 한데 저는 되게 TV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뭐 드라마 응답하라1994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응사 배우들 뭐 정우씨 김성균씨는 참 자주 뵀었는데 우리 허준씨 처음이에요 그쵸 네 처음 나왔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제가 너무너무 팬입니다 근데 그 허준씨는 진짜 왜 어떻게 이제 잘생긴 배우 쪽이잖아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오우 잘생긴 배우 쪽인데 그 화면에서가 더 진하네 아 그래요 그쵸 칭찬이신 건가요 오 예예예 아 감사합니다 칭찬 아니면 뭐 어떻게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손오준씨가 딱 들어오시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그런 그냥 청년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최파탄 청취자분들에게 보는 라디오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정식으로 좀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손오준입니다 아 제가 지금 최타파 처음 나왔는데요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데 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그 손오준씨가 이제 1994의 캐릭터 때문에 네 네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혼동할 수도 있는데 원래 본인 성격은 어때요 아 이게 사람 누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편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한없이 뭐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분들하고 있으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또 더군다나 또 뭐 선배님이거나 막 이러면 네 네 네 그럼 두 배로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렵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렵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이 되면 이게 끝나니까 네 네 네 빨리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배우로 나오신 우리 손오준씨 영화 스텔라가 이미 엊그제 수요일 날 개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 라디오 보시는 분은 뒤에 그 포스터가 쫙 보일 텐데 와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이제 무대인사도 하고 네 네 네 바쁘겠네요. 저희 영화를 찾아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럼 많은 좋아하시잖아요. 직접 보면. 네. 아무래도 많이 좋아하들 해 주시니까. 그럼 스텔라에 같이 출연한 배우분 그 뒤에 보이면 이규영 씨 허성태 씨랑 세 분이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앞에 살짝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막 쫓고 쫓기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엄청 힘들잖아요. 실제로. 아무래도 촬영할 때 많이 체력적으로는 조금 뛰고 이런 신들이 많으면 힘들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개그라고 하기보다는. 좀 코미디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야말로 막 뛰어도 화면에 이만큼 나오고. 네. 맞아요. 또 이제 붙여서 찍고 또 호흡도 연결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쓰러지잖아요. 완전히. 네.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그런데 영화 자체가 재미있어서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네. 910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가 벚꽃 절정이니까 낮에 벚꽃 보고 영화 한 편 보면 딱 좋겠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또. 네.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영화 설명을 들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오늘 손우준 씨 나오셨으니까 이번 주에 스텔라 봐야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어떤 스포가 아니라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가도 굉장히 보이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영화 나올 때 사람들이 되게 관심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단 이송 님이 헉 오늘 손오준 배우님 나오시나요 스텔라 평이 정말 좋아서 기대 중이었어요 크크 대박 기원합니다 평이 좋구나 사실 수요일날 개봉하면 지금 어느 정도 쫙 이제 평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영화 스텔라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 담보 업계 에이스인 영배 저죠 제가 보스 서사장의 슈퍼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영배는 범인으로 몰려서 서사장 일당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고향집에서 찾은 최대 시속 50km의 1987년식 오래된 자동차 스텔라를 타고 보스의 슈퍼카를 찾기 위해 영배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스토리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잘 써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써주신 게 너무 좋아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영화를 찍었으니까 쭉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써있는 걸 읽으셔가지고 부탁을 하신 건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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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하고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영배라는 친구가 영배가 이제 우리 호준 씨 역할 영배라는 친구가 차량 담보 업계 에이스고 좀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런 냉정한 친구인데 또 반전적으로 좀 정이 많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슈퍼카를 맡겼다가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슈퍼카가 자기 게 아니고 네 서사장이 맡긴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잠깐 맡겼는데 친구가 갖고 튀었어요 그럼 영배 씨는 죽는 거잖아 극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슈퍼카를 찾으러 다니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차는 정작 그 옛날 1987년식 왜냐하면 이제 스텔라가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할게요 옛날 이제 그 H 회사의 자동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기억이 나요? 87년도 차인데 84년생이잖아요 오지훈 씨가 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차량이 되게 그 지금 그 자존심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자존심 프라이드 아 예예 그거였어 그걸 타고 다니셔서 그 기억은 있는데 그 전차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지금은 없어졌죠 야 뭐 다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 포니2를 탔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예쁜는지 몰라 진짜 내가 20대 때 그 차를 타면서 너무 뿌듯뿌듯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스텔라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막 이렇게 잘나가는 배우들이 타는 막 상징 그게 그만큼 되게 막 좋은 차였거든요 되게 예쁘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강변에 그 차가 쓱 지나갈 때 내가 나도 저 차를 꼭 살 거야 막 그게 성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그야말로 똥차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옛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최대 시석이 50km뿐이 안 나오는 이 차를 갖고 이제 그 사기친 친구를 찾느냐고 고군분투하는 거군요 정말 그 유머도 있고 그 보스의 차니까 긴장감도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오 난리 나겠네요 네 네 네 사실 근데 슈퍼카를 맡겼는데 그 차가 없어지면 보스 차 아니더라도 네 우리 누나 차나 아빠 차라도 엄청 떨릴 텐데 아 그렇죠 심지어 보스 차니까 네 맞아요 아 그럼 보스가 허성태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딱 그렇게 관상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 호준 씨는 이 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없는 거죠 프라이킹 자존심까지네 네 네 네 자 영화 그 스텔라에서 호준 씨가 맡은 역할이 차량 담보 업계 에이스 0배 네 네 네 차량 담보 업계라고 하니까 이제 살짝 이제 거친 느낌도 나고 아까 보니까 되게 이제 머리도 빠리빠리 돌아가고 냉정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금 거친 일을 하는 친구네요 네 맞아요 되게 이 일종 이 업종에서는 진짜 에이스라고 불릴 만큼의 딱하면 냉정한 친구거든요 야 그치 뭘 담보로 잡고 뭐 이러는 게 거의 뭐 네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야 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그런 영배가 맡긴 차를 갖고 티내는 어떤 애야 아 되게 그 동식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맑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뒷생각 안 하는구나 네 되게 맑아요 생각이 그래서 큰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되게 미워할 수 없는 그 또 동식이만의 또 스토리가 있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찐 친구 네 네 맞아요 아 왜 가져갔대 그걸 어우 그 설정이 안 봐도 막 너무 떨려요 아 네 얼마나 나의 목을 쪄요 오겠어 네 맞아요 그 지금 우리 손우준 씨는 이제 뭐 좋은 차를 타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지금 과분한 차는 타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근데 그 차가 그 차를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어 근데 그 빌려주는데 그 차가 없어졌어 친구랑 같이 아 그러면 많이 속상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 속상할 것 같기는 하는데 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막 찾으러 막 다니고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그렇게 절박한 상태는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욕심이 조금 별로 없어서 뭐 주변 친구분들은 뭐 차가지고 며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4100님이 아 근데 캐릭터 설명만 들어서는 손우준 배우님과 살짝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요 오 그래요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준 배우님은 세상 착하신 선한 느낌인데 담보 없게 영배 캐릭터 연기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오 아니 착하고 선한 느낌인데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연기력이 있어요 호준 씨에게 아 그 제가 이번에 스텔라를 찍으면서 저희한테는 되게 그 감사한 존재인데 저희 그 권수경 감독님이 아 오늘 감독님 같이 사실 나오시기로 했는데 네 맞아요 살짝 아프셔가지고 네 맞아요 감독님께서 디렉을 너무 잘 주세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많이 열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뭐 시키는 대로 잘 잘 네 맞아요 감독님 복도 있어야 했거든 네 맞아요 아 오늘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했으면 우리 호준 씨 더 놀릴 수 있고 막 이런데 객관적으로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아이고 지금 듣고 계시겠죠 네 어 근데 이제 담보 없게면 좀 이제 폭력도 좀 써야 되고 좀 뛰고 도망가고 뭐 이런 체력을 위해서 뭘 하신 건 있어요 어 체력은 항상 늘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준비되겠다는 게 아니라 늘 문제인 것 같다고요 아 네네네 이게 나이가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면서 아 제가 선배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나올 때 항상 비타민이나 이런 약들을 꼭 챙겨 먹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그래서 체력은 항상 문제이기는 한데 비타민 뭐 먹어요? 좀 알려줘요 뭐 씨도 먹고 로메가도 먹고 네네네 맞아요 특히 나는 이거 꼭 먹는다는 아 그 브랜드를 아니 아니 그냥 뭐에 관한 거 그 한약 종류인데 이게 그 포로 이렇게 쭉 짜서 먹을 수 있는 잘 챙겨 먹는구나 약간 홍삼 같은 거 네 그런 느낌 녹용 같은 거 네 그런 느낌 그런 거 많이 드시는구나 저는 단백질 많이 먹고 오메가3 좀 먹으려고 하고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마그네슘도 잘 챙겨 먹어야 된대요 아 네네네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안 먹으면 또 눈이 떨리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차량으로 도주하는 내용이니까 뭐 카 체이싱 슬랩스틱 연기까지 해야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사람마다 이 개그 코드는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원래 제가 추구하거나 제가 좋아했던 개그 코드는 되게 잔잔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 반전적인 그런 잔잔한 웃음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영화는 슬랩스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슬랩스틱이야말로 많이 맞춰봐야 되나요 리허설 때 네 리허설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야말로 자빠져야 되는데 그 자빠지는 타이밍이 어색하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몇 번씩 넘어져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번씩 많이 자빠졌고 네 많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코미디가 이 타이밍이 딱 맞지 않으면 되게 억지고 어설프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몇 번씩 찍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네네 근데 그게 이 장면이 네 재밌게 나왔을 때는 너무 뿌듯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0번도 하지 그렇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지금 평도 좋고 이번 주말에 영화 스텔라 보러 가신다는 분이 너무 많으시니까 기분 좋겠는데요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찍은 거 많은 사랑 받으면 그냥 봄 눈녹도 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고생했던 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손아준 씨가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요 노래는 그 연석이가 잘하는 편이고요 정우 씨도 잘하지 않아요? 정우는 별로 아니 아니요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세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응답하라를 찍고 너만을 느끼며라는 그 노래를 저희가 OST를 불렀었는데 저는 그냥 좀 되게 무난한 편이고요 무난한 스타일 연석이가 노래를 잘하고 정우 형 목소리가 너무 개성있고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 사람이 뭉쳐서 노래를 했습니다 자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 너만을 느끼며 자 듣고 올게요 아 네 자 정우 유연석 손우준 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셨어요 자 5787님이 예전에 응사 끝나고 채터파에서 정우 씨 나오셨을 때 응사 배우 중 손우준 씨가 제일 잘생겼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보는 라디오 보니 진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정우 형이 그렇게 맞아 맞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손우준 씨가 그때 응사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보니 너무 마음에 드셨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전라도 사투를 써야 되는 거라서 원래 친구들 만나면 이제 사투리 많이 나오죠 네 거의 뭐 금주 친구들이 많아서 사투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직도 못 고치고 있고요 아 근데 그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전라도 사투리가 좀 되게 풍부해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잠시 후 이제 4부에서 영화 스텔라의 주연 배우 손우준 씨의 궁금한 질문 생생한 목격담 그리고 왠지 훈훈한 미담이 많을 것 같은데 다 소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얘기를 사투리로 한번 해주세요 저의 목격담 이런 거 좀 보내달라 사투리로 한번 해봐요 그럼 문자 많이 올 것 같아 어디서 뭐 저 보신 분이 있으면은 뭐 문자 많이 주세요 제가 잘 그 한번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담은 올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준ator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일êts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영화 스텔라의 주연 배우 손어준 씨와 최파타 레드카펫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지미홍 님이. 와, 제 첫 차가 아빠가 물려주신 차콜 색깔 스텔라였어요. 와, 추억 돋네요. 아, 정말 옛날 차. 그래서 그런지 이 양재 씨가. 스텔라가 오래전 차라 차량할 때 구하기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운전해 보니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오래된 차이긴 한데. 관리를 잘했구나. 네, 너무너무 잘 나가서 차량할 때 어려웠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옛날 차라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안에 보고 막 이러니까. 네, 어렸을 때 봤었을 때는 아마 그 차가 되게 크게 느껴졌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소위 말하는 세단이었던 것 같은데. 막 느낌에.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봤을 때 차가 좀 작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0349님이. 영화 스텔라 백만 공약으로 스텔라에 함께 출연한 배우 허성태 씨와 코카인 댄스를 춘다고 들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백만 가면 뭐 춤이 나올 것 같은데. 허성태 씨가 춤을 잘 추시나 봐요? 저도 몰랐었는데 형님이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호주 씨도 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형님이 제일 큰 형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뭐 보스가 시키면. 네. 그런데 진짜 백만 되면 저절로 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추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정했고. 자, 최유정 씨가. 이번에 손오중 배우님이 후배들을 위해 너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역시 배우님은 관상부터 미담 자판기라는 게 느껴져요. 아, 이게 미담이네. 미담인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너튜브 채널을 만든 게 뭐예요? 제가 테니스를 요즘에 많이 배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계속 인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연기를 하는 친구인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되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시기에 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지금 제가 바나바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소개해 주는 콘텐츠. 그런 거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너튜브 에이전시 같은 느낌. 어떻게. 뭐 그렇지. 뭘 몇 표를 띄지는 않지만. 네.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좋네요. 나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많이 생기다 보면 제 채널 자체가 하나의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거 되게 생각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뭐 가입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에게 소개도 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네요. 그 친구들의 독백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들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프로필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을 찍는 그런 패션 필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보고 싶네요. 아 그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좋아요는 눌러야 돼요. 친구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은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으니까. 그 채널 이름이? 바나바 프로젝트라고 치시면. 바나바 바나바. 왜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게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별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셉이 그렇게 위로를 잘해줘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배우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나바. 그래서 그렇게 치웠습니다. 와 이거 완벽한 미담인데요. 아니 뭐 본인 앞에서 뭐 쑥스러우시겠지만. 아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목격담 뭐 미담 이런 거 올려주세요 하는데. 5.17이건 미담이네. 소속사 없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걸 생각을 했다는 게. 그리고 사실 생각만 하지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걸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1022님이. 선호준 배우님 예비군 가서 실제로 뵀는데 다른 배우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단연 제일 잘생기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스텔라 대박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뭐 미모가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 3,412님이. 선호준 씨는 응답하라 1994부터 고백부부 눈이 부시게 등 좋은 작품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대본을 보고 내가 출연해야겠다 결심하는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영화 스텔라의 어떤 면을 보고 출연을 결심하셨나요. 보면은 응사도 그렇고 고백부부에서도 그렇고. 참 이렇게 잘 어울린다. 참 작품에 잘 고르신다. 눈이 부시게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고른다라기보다는요. 일단은 대본을 봤을 때 재미있으면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으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른다라기보다는. 뽑아주신 거나? 네. 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어필을 하고요. 그걸 감사하게도 감독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일단은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제가 만약에 이 캐릭터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독님이 또 이렇게 좋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그래도 가장 좀 뭐 당연히 응사일까요? 글쎄요. 뭐 좀 다 좀 다르니까. 이거는 정말 뽑기가 힘든 게 응답하라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제가 처음으로 너무 관심을 받게 된 작품이라서 너무 애착이 들고요. 또 고백 부분은 또 제가 주연을 맡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거라서 이것도 너무의 가슴 한편에 있고. 또 눈이 부시게도 김혜사 선생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마음 한편에 이렇게 하나를 뽑기가.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자 영화 스텔라는 어떤 면을 보고 출연을 결심하셨습니까? 스텔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워낙 대본을 작가님께서 재미있게 써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이 영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감독님께 많이 표출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같이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스텔라 대본이 먼저 온 거예요? 아니면 대본을 보고 감독님에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어필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순서는 모르겠는데 대본을 받게 됐고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저 이 작품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많이 어필을 했고 또 감독님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저를 또 이렇게 픽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감독님은 어떤 면에서 영배랑 우리 허준 씨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딱 프로포즈를 하셨을까요? 그런 얘기 좀 하지 않나? 글쎄요. 감독님의 생각이시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은 조금 하셨던 게 고백 부분을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거기도 개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코미디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 눈이 부시게 나왔던 그런 코미디 부분적인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런 연결고리가 있죠. 어디서 손우준이라는 배우가 강력하게 가슴에 들어온 게 있겠죠. 자 5256님이 저는 손우준 씨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방금 영화 스텔라 보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쉬는데 여유롭게 영화 한 편 봤거든요. 영화 너무 재밌네요.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셔서 너무 멋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의 평이 되게 좋네요. 뭐 이제 수요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금, 토, 일, 주말에 스텔라 보시면서 되게 이제 스트레스 좀 풀리고 좀 신나고 적당히 또 재미있고 뭐 이런 거 주말에 딱일 것 같은데 아 그 제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주말에 뭐 할까? 무슨 영화 볼까? 뭐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좀 이렇게 스텔라 보면 좋아요라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실까요? 저희 스텔라는요. 소소하게 가족 이야기도 있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가셔서 흐뭇하게 웃고 나오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많은 연인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나올 수 있는 영화 너무 힐링되죠. 그렇죠? 무겁지 않고 재미있고. 네 무겁지 않습니다. 웃기고. 스피드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스피드는 조금 50킬로라서. 네 스텔라라서. 좀 딸리기는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손오주 씨의 신청곡 드릴게요. 타네 두두두. 이 노래를 왜 신청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회사의 신인 그룹 친구들이라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럼 우리도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틀어볼게요. 아 네. 타네 두두두. 노래 좋습니다. 타네 두두두 였습니다. 근데 노래가 좋은데요? 네 좋아요. 타네 두두두. 자 우리 호준 씨 신청곡으로 들었는데 정말 좋네요. 귀에 쏙 들어오네요. 최우정 님이 손오준 배우님 고깃집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늘 겸손한 모습 멋있습니다 하셨네요. 사실 그 못 찍어드린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또 이렇게 찍어드렸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어떤 때는 못 찍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상태가 좋을 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좀 상태가 나쁠 때는 좀 그렇죠. 제가 근데 저는 좋을 때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좋을 때 좋을 때 하셨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많이 부끄럽네요. 맞아요. 뭐 이렇게 정말 다 찍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냥 사인만 하면 좋았는데 요즘은 같이 사진 찍으니까 좀 그럴 때는 좀 그렇죠. 근데 우리 호준 씨는 상태가 나쁠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그런 건 좀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구분을 짓지는 않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게 편의점에 갔었는데 보통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상태 좋을 때 저 한 번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도 계셨었거든요. 그럴 때는 나 이거 좋은데 이러고 찍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거기서 미리 그냥 딱 봤을 때 지금은 사진 찍을 상태가 아니다 생각하고 나중에 상태 좋으면 찍어주세요 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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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상태 좋을 때 다시 찍어주신. 근데 거의 제가 그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트레이닝복을 좋아하고 편하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전혜연 님이 업계 1위의 목숨담보 슬로우 추정물. 저는 스텔라 영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친구랑 토요일에 보러 가요.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업계 1위의 목숨담보 슬로우 추정물. 야. 슬로우라는 게 더 무섭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박지혜 씨가 손우준 배우님 대형 차량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대형 면허증은 왜 따신 거예요? 차량하면서 직접 운전할 일도 있었나요? 운전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라고 하셨네요. 대형 면허증 1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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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형 면허는 사실 스텔라 영화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상관없이. 그 예전에 따 두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얼마 전에 따서. 아. 왜요?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필요해서. 아. 아. 땄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했다가 그게 기사가 났나 봐요.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합격하기. 그렇죠? 네. 파킹하고 뭐 이러기가. 이 버스를 몰아야 되는 거라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떨릴 것 같아. 네. 그 제가 운전면허만 지금 오토바이 면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떨리더라고요. 아. 오토바이 시험 볼 때? 네. 오토바이랑 운전면허 딸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버스 대형 면허 딸 때도 그랬었고. 이상하게 그 삐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종 면허는 그럼 단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아. 네. 오. 대단해. 네.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턴할 때 어려울 것 같아. 기니까. 버스는 S자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S자. 네. 어이구. 그것도 또 한 번에 하시고. 네. 네. 하여튼 자랑하셔도 돼요. 그거 어려운 걸 했네. 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파라나 우산님이 어제 승진 탈락하고 우울했는데 동기가 영화나 한 편 보자고 그래서 스텔라를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재밌었든지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 한 번 더 보고 싶은 기분 전환이 되는 영화. 네.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경희씨가 영화 스텔라도 보고 너튜브 바나바도 구독 좋아요 꼭 할게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 스텔라 엊그제 개봉했고 아직 영화관에서 지금 절차를 상영 중인데 자. 이번 주말에 스텔라를 볼까 말까 하시는 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희 스텔라를 보시고 지금 되게 많이 다들 힘드시잖아요. 저희 영화를 보면서 살짝이라도 마음 전환을 하시고 웃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와서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스텔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봄에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우리 손오진 씨가 흐뭇한 기분으로 나온다. 그런 감정 되게 좋거든요. 영화 재밌게 봤는데 뭔가 딥하거나 우울하거나 찝찝하고 이런 거 있는데 기분 전환이 그야말로 되는 흐뭇한 그런 웃음이 나오는 스텔라 여러분 이 주말에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영화 스텔라의 메인 테마곡 뒷새 나를 돌아봐래요. 아. 그런 시대적인 그런 느낌이 이런 노래도 계속 흐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흐뭇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손오진 씨랑 인사할게요. 자. 영화 스텔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손오진 씨는 자주자주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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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